이번 시간에는 이그젝트 매칭과 이그젝트 셋 매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 이그젝트 셋 매칭 프로블럼을 푸는 AO 코라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젝트 매칭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텐데요. 이그젝트 매칭이라는 것은 주어진 텍스트 T에서 찾고자 하는 패턴 P가 발생하는 횟수와 그때의 지점들을 모두 찾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패턴 P가 ABA라고 주어졌고 텍스트가 BBA, BAX, ABA, BAY라고 주어졌다면 이 문제에 대한 스트링 매칭, 이그젝트 매칭에 대한 문제를 풀어보면 먼저 세 번째 위치에서 ABA가 존재하고요. 또 여기서도 ABA가 존재하고 또 여기에서도 ABA 해서 총 세 번 발생하게 됩니다. 위치를 보면 세 번째와 여기와 여기가 되겠죠. 그래서 답을 보시면 총 세 번 발생했고 세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에서 패턴이 발생했다는 것이 이 주어진 예지에 대한 답이 될 것입니다. 이그젝트 매칭에 반대되는 말로 어프로시메이트 스트링 매칭, 어프로시메이트 매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어진 텍스트 T에서 찾고자 하는 패턴의 P의 일부를 찾아서 그 패턴의 P의 일부가 발생하는 횟수와 그 지점들을 모두 찾는 문제가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패턴 P의 일부라는 것이 무슨 뜻이냐 라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를 들어서 통일하게 패턴 P가 ABA 그리고 텍스트가 BBA, BAX, ABA, BAY라고 주어졌다면 이그젝트 매칭에서는 세 개, 그리고 세 번 발생했고 세 번째, 일곱 번째, 아홉 번째 라고 답이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패턴의 P의 일부라는 것 때문에 찾아야 할 대상이 많아지게 됩니다. 패턴의 P의 일부이기 때문에 ABA가 패턴이라고 하면 A, B 그리고 어떤 특수문자 혹은 어떤 대표문자 다 들어가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프리픽스가 P, A, 그 다음에 서픽스가 A인 A, A도 가능한 거고 그 다음에 앞에 프리픽스를 하나 제외한 B, A도 가능한 것입니다. 그게 끝인가요? 아니죠. 이번에는 두 개까지 틀린 것을 허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A, OO과 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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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OA 이런 것들도 다 찾아야 하는 것이 바로 어프로시메이트 스트링 매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어프로시메이트 스트링 매칭 같은 경우에는 패턴이 하나이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찾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패턴을 찾아야 되는 거죠. 결국 패턴을 하나 찾는 게 아니라 패턴을 여러 개 찾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 복잡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패턴이 길이가 100개다. 100개의 문자로 만들어져 있다고 하면 그러면 나올 수 있는 총 경우의 수는 100가지인 거예요. 엄청나게 많겠죠. 그만큼의 패턴을 찾는 그 패턴을 여러 개 찾는다는 의미를 벗어나서 패턴을 정말 모든 경우에 대해서 다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생긴다는 거죠. 그게 바로 어프로시메이트 매칭이 이그젝트 매칭보다 더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는 이유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이그젝트 셋 매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이그젝트 셋 매칭은 어떻게 보면 어프로시메이트 매칭의 개념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주어진 텍스트 T에서 찾고자 하는 패턴 P가 발생한 횟수와 그 지점을 모두 찾는 문제인 것은 동일한데 자 보시면 패턴 P가 대문자로 크게 적혀있죠. 정확하게는 패턴의 집합 P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패턴의 집합 P가 ABA, BB, AB 세 개가 원소로 들어있는 패턴 P라는 집합이 주어졌을 때 이게 텍스트 안에 몇 개나 있고 또 어디 어디에서 발생하는가를 찾는 것이 이그젝트 셋 매칭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문제도 역시 여러 개의 패턴을 찾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가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효과적으로 푸는 것이 여러 연구자들의 목적 중의 하나입니다. 자 이번에는 A5 코라식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5 코라식 알고리즘은 A5라는 연구자분과 코라식이라고 하는 연구자분들이 만든 알고리즘인데 이 알고리즘은 이그젝트 셋 매칭 프로블럼을 선형 시간에 푸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해서 그걸 선형 시간에 풀 수 있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키워드 트리라는 것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키워드 트리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면 키워드 트리, 예를 들어서 주어진 패턴의 집합이 PAT와 PARTY라고 주어졌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PAT와 PARTY는 서로 공통되는 부분이 있죠. 뭐가 공통되나요? PA가 서로 공통됩니다.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저희가 KMP 알고리즘을 생각했을 때 서픽스와 일치하는 프리픽스를 찾아서 서로 비교가 하지 않고도 그 값을 바로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있었죠. 바로 SPIP와 SP'IP였어요.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공통되는 게 나왔죠. 패턴의 집합 안에서 각 패턴들이 서로 공통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이 부분들도 각자 비교할 것이 아니라 한 번에 비교하자는 것이 키워드 트리의 아이디어입니다. 보시면 프리픽스인 PA가 분명히 존재해요. 그래서 그것들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나씩 검사하는 것보다는 중복되는 것을 한 번에 검사를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키워드 트리를 만든다고 하면 이런 형태가 될 수 있습니다. 트리라는 것은 저희가 루트로부터 리프까지 이동하면서 어떤 문자를 여기에다가 할당을 해서 각각의 간선이 문자를 가지고 그리고 루트로부터 리프까지가 하나의 패턴을 포함하도록 만드는 것이 저희의 키워드 트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키워드 트리를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합시다. 키워드 트리는 일단 규칙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각 간선은 각 엣지는 문자를 하나씩만 할당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P, A, T에서 T 이 간선은 R, 이 간선은 T 이런 식으로 할당을 받는 거고요. 두 번째 규칙은 한 정점으로부터 간선이 두 개로 나누어졌다면 그 각각의 간선들은 서로 다른 문자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키워드 트리의 기본 생각은 공통되는 것들은 하나의 간선에 집어넣어서 비교를 한 번만 해주는 거고요. 다른 문자들은 각기 다른 간선을 가져서 필요한 것만 비교를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같은 문자인데 분할, 브랜치를 시켜서 서로 다른 브랜치에서 같은 문자를 표현한다면 그만큼 비교를 더하게 되는 거죠. 물론 그렇게 브랜치를 한다고 해서 못 찾거나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문제가 저희가 효율적으로 풀려고 하는 게 핵심인데 오히려 더 많은 비교를 할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는 패턴, 집합, P 안에 있는 모든 패턴들은 정점들의 집합에 다 매칭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자면 패턴, P에 있는 것들이 트리 안에 다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예를 보시면 P, A, T와 P, A, R, T, Y가 주어져 있는데 P, A, T는 이렇게 주어져 있고 P, A, R, T, Y는 이렇게 주어져 있어서 만약 패턴 집합에 있는 어떤 P가 트리로 제대로 구현이 안 된다면 그 패턴을 계속 찾을 수가 없는 거고 그렇다면 텍스트에서 패턴을 찾고자 하는 스트링 문제 자체를 해결을 못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확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방금 말씀드렸던 세 가지 규칙을 잘 기억하신 상태에서 키워드 트리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예제 P, 집합 P를 보시면 포테이토, 포에트리, 포터리, 사이언스, 스쿨 이렇게 총 5개가 주어져 있고요. 딱 보니 포테이토, 포에트리, 포터리는 P, O가 일치하고 어떤 것은 P, O, T까지 일치하고 어떤 것은 사이언스와 스쿨에서 SC가 서로 일치하고 이런 것들이 좀 보이죠.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일치하는 부분들은 최대한 하나의 간선으로 표현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것부터 보면 첫 번째 포테이토는 어떻게 되나요? 자 루트로부터 그림을 그리겠죠? 지금 현재는 아무런 간선도 없고 로드도 없기 때문에 포테이토는 그대로 쭉 써주면 됩니다. 루트로부터 리프까지 간선 하나에 문자 하나를 할당하면서 포테이토라는 하나의 완성된 패턴이 모두 다 표현될 때까지 쭉 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패턴인 포에트리를 보면 포에트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루트로부터 시작을 하겠죠. 자 루트로부터 아 간선이 있는가 봤더니 간선이 있어요. 간선에 있으니까 있으니까 간선에 할당된 문자를 보겠죠. 문자가 뭐가 할당이 돼 있나요? P가 할당이 돼 있으니까 P는 지금 제가 만들려고 하는 포에트리의 P와도 일치를 하죠. 그러면 공통된 하나의 간선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봤더니 포에트리의 O와 포테이토의 O도 일치를 하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간선도 저희가 같이 쓰면 될 거예요. 세 번째를 봤더니 뭔가요? 포에트리의 세 번째는 E죠. 하지만 포테이토는 T죠. 서로 다르니까 다를 때는 어떻게 해라? 분기를 해라. 그렇게 해서 봤더니 일치하는 P, O 두 부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들은 서로 분할해서 이런 형태의 트리가 만들어졌습니다. 요번에는 세번째 패턴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세번째 패턴을 봤더니 P, O, T, T, E, R, Y 일치하는 걸 봤더니 포에트리의 P, O라도 일치하고 포테이토의 P, O, T와도 일치하고 일치한 게 많은데 저희가 일치를 많이 하는 것과 서로 맞추는 게 맞겠죠. 그래서 보시면 루트로부터 P가 일치하고 O가 일치하고 그 다음에 T까지 일치하죠. 근데 T 다음에는 뭔가요? 포터리는 T 다음에 네번째 문자가 또 T인데 포테이토는 네번째 문자가 A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분기를 하는 게 맞겠네요. 그래서 값을 보면 포터리는 이런 식으로 키워드 브랜치를 가지게 됩니다. 자 네번째를 보면 사이언스입니다. 사이언스는 루트로부터 간선을 체크해봤더니 나오는 게 P죠. P와 S는 서로 다르니까 완전히 새로운 간선을 가지게 되겠죠. 다섯번째 패턴을 보면 뭐가요? 스쿨이죠. 스쿨의 SC는 사이언스의 SC와 또 일치를 하죠. 그래서 트리를 보면 루트로부터 아 SC가 일치하는구나 S OK C OK 그 다음에 세번째를 보면 스쿨은 H인데 사이언스는 I니까 여기에서부터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가 H O O L 하고 여기가 다섯번째 패턴 이런 식으로 만들면 그게 바로 키워드 트리를 생성하는 방식이 됩니다. AEO 코라식 알고리즘에서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키워드 트리에다가 아웃풋 링크와 페일러 링크라는 것을 추가해서 사용합니다. 아웃풋 링크라는 것은 우리가 패턴을 찾아보다가 패턴을 찾았어요. 찾았을 때 어디로 이동할 것인가 를 보여주는 것이 아웃풋 링크고요. 페일러 링크라는 것은 패턴을 찾다가 패턴을 찾지는 못했어요. 찾지는 못했는데 지금 상황에서 어디로 가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 것인가 를 결정해주는 것이 페일러 링크입니다. 그러면 그런 아웃풋 링크랑 페일러 링크가 왜 필요한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주어진 예제를 보시면 토마토와 토스트 어스토니시 아톰이라고 주어져 있잖아요. 잘 보시면 토마토라는 키워드 트리 만들고 토스트 아톰 어스토니시를 만들었어요. 잘 보시면 토마토의 서픽스 ATO는 뭐와 일치하냐 보면 일단 토마토의 TO라는 것이 토마토의 프리픽스랑 일치하는 것은 기존의 방식과 동일한데 요번에는 봤더니 ATO라는 게 뭐랑 일치를 하냐 아톰의 ATO와 또 일치를 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 우리가 KMP에서 생각했던 패턴 하나에서 서픽스와 프리픽스 일치를 생각할 게 아니라 패턴의 집합이 있는 데서 패턴 간의 서픽스 서픽스 혹은 패턴 간의 프리픽스 서픽스의 비교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서 그것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방금 전에 설명드렸던 프리픽스와 서픽스를 활용한 아웃풋 링크와 그리고 페일러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어진 패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아래와 같은 링크를 포함하는 키워드 트리를 만드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내용이 좀 복잡하기 때문에 저희가 짧은 시간에 설명하기 힘드니까 이미 이런 키워드 트리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상황에서 주어진 텍스트를 텍스트에서 패턴을 찾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텍스트는 뭐라고 주어져 있느냐 A-S-T-O-M-A-T-O-A-S-T 라고 주어져 있어요. 자 그럼 첫 번째부터 비교를 하겠죠. 텍스트의 A 를 먼저 시작을 할 텐데 텍스트의 A는 어떤가요? 자 루트에서부터 시작을 하겠죠. 루트에서 봤더니 분기가 몇 개가 있어요? A와 T 두 개가 있으니까 일치하는 A를 따라가면 되겠죠. 자 그럼 매치가 됐어요. 두 번째 두 번째 뭐를 보면 되나요? 두 번째는 S를 보겠죠. 자 봤더니 자 A에서 또 분기되는 게 S와 T가 있죠. 근데 여기서는 S가 있으니까 또 여기도 일치를 해서 이렇게 따라오면 돼요. 자 그러면 텍스트의 세 번째는 뭔가요? 텍스트의 세 번째는 T가 되죠. 그런데 패턴의 다음을 키워드 트리의 다음을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로 T예요. 그래서 지금 루트로부터 A, S, T 잘 따라오고 있죠. 그 다음에 텍스트의 문자는 O 여기도 키워드 트리가 그 다음 O O 잘 맞아갑니다. 근데 그 다음을 봤더니 텍스트는 뭐예요? M이죠. 근데 여기는 뭐예요? N이죠. 뭐가 났나요? 미스매치가 났죠. 그럼 미스매치가 났으면 어떻게 해요? 루트로가 돌아가서 다시 하나요? 아니죠. 아까 패턴을 찾아보다가 패턴을 찾지는 못하고 실패했을 때 따라가는 링크의 이름이 뭐라고 그랬어요? 페일러 링크라고 했죠. 자 그러면 이 위치에서 페일러 링크를 보면 뭐가 있어요? 제가 그림을 따라서 그려보면 여기로 이어지게 되어있죠. 뭐가 있나요? T, O 라는 게 있어요. 지금까지 일치했던 거를 보면 A, S, T, O 까지 일치를 했고 A, S, T, O O의 서픽스와 일치하는 다른 패턴들의 프리픽스를 다 찾아봤더니 토마토의 T, O와 일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이동을 하면 T, O를 비교 안하고 바로 토마토로 맞춰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M인 상태에서 페일러 링크를 따라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럼 여기는 T, O를 맞춰본다? 안 맞춰본다? 안 맞춰보고 바로 여기서부터 하게 됩니다. 자 미스매치 한 번 나고 어? 요번에 M 맞네요. 그 다음에 또 뭐예요? 텍스트는 A죠. A 또 매치가 됐고 그 다음 텍스트는 T네요. 또 T 일치를 했고 그 다음은 O죠. 여기까지 일치했어요. 자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패턴이 발생했다. 패턴을 찾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패턴을 찾았으니까 끝나나요? 아니죠. 텍스트가 아직 안 끝났잖아요. 텍스트가 안 끝났고 또 패턴을 찾았지만 이 패턴이 또 다른 패턴의 프리픽스가 될 수 있죠. 그래서 그거를 찾아가는 길을 만들어 놓는다고 했는데 그걸 뭐라고 했나요? 아웃풋 링크라고 했죠. 자 그래서 아웃풋 링크를 따라가 보면 쭉 따라갑니다. 여기네요. 봤더니 토마토의 ATO라는 서픽스는 또 다른 패턴인 아톰의 ATO 프리픽스와 일치하는 거예요. 자 다시 한 번 ATO는 토마토의 ATO는 아톰의 ATO와 일치를 하더라. 자 그러면 어디까지 O 지금 했죠. 자 그러면 이번에 텍스트 비교할 거는 A가 되죠. 자 그 다음 봤더니 뭐예요? M이네요. 매치 미스매치 미스매치죠. 그럼 뭐를 따라가라? 페일러 링크를 따라가라. 그래서 페일러 링크를 봤더니 A인 상태에서 미스매치에 따라갔더니 어떻게 돼요? 다시 TO로 가래요. 왜요? TO라는 서픽스 프리픽스는 아톰이라고 하는 패턴의 서픽스와 일치를 하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갔어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문자는 뭐예요? 그 다음에 텍스트의 문자는 다시 지금 여기서 미스매치가 났으니까 여기서 다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봤더니 M과 A로 분기가 되잖아요. 근데 딱 여기 A가 있네요. A랑 매치가 됐죠. 여기와 여기가. 그러면 매치가 됐고 그 다음은 그 다음은 S 그 다음도 S 그 다음은 T 해서 토스트라는 것도 찾았어요. 그래서 토마토와 토스트라는 두 개의 패턴을 찾은 게 돼요. 지금 저희가 할 동안 몇 번 비교했나요? A 한 번 S 한 번 쭉 가다가 언제 미스매치가 날 때만 두 번 비교하고 다 한 번씩 비교했죠. 그러면 최대 모두 다 미스매치가 난다고 해도 최대 2N 번이니까 선정시간 안에 패턴의 집합을 찾는 알고리즘이 돼요. 이번 시간에는 스트링 매칭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스트링 매칭 문제는 이그젝트 매칭과 이그젝트 샘 매칭이 있었고요. 이그젝트 샘 매칭은 텍스트 T와 집합 P가 주어졌을 때 패턴의 집합 P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면 패턴 P를 빨리 풀 수 있는가 효율적으로 찾을 수 있는가 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푸는 알고리즘으로 AO 코라식 알고리즘을 소개를 드렸고요. 이 AO 코라식 알고리즘의 기본 아이디어는 아웃풋 링크와 페일러 링크를 키워드 트리에 적용해서 패턴의 서픽스가 다른 패턴들의 프리픽스와 일치하는 부분들을 미리 찾아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비교 횟수를 최소화해서 이그젝트 샘 매칭 문제도 선정 시간에 풀 수 있는 알고리즘입니다.